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춘형입니다. 오늘은 약간 스테이지가 바뀌었죠? 네, 저기 보통은 제가 책상 쪽에서 촬영을 하는데 이게 너무 꽉 차서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방바닥 같은 데서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패드 왔어요. 근데 제가 주문한 건 아니고 저희 형이 선물로 사줬더라고요. 그래서 돈 굳었습니다. 그래서 11형이고요. 지금 박스 무게 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형. 128기가. 11형이고 128기가인데요. 기본 모델 와이파이인데 아차 했으면 돈 나갈 뻔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네요. 일단은 저희 형한테 감사하고 고맙고. 한번 뜯어볼게요. 외관은 이렇습니다. 외관은 이렇게 있고 박스 아트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게 예쁘네요. 오랜만에 보는 아이패드 프로 3세대. 11인치로는 1세대인데 3세대인데 그걸 구매를 해서 했는데 5세대고 이거는. 한번 뜯어볼게요. 뜯을 때는 정말 느낌이 좋아요. 그래서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쫙 뜯고. 진짜로 애플이 진짜 이런 거 정말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당연히 저는 막 유튜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정말 잘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어볼게요. 두근두근 거리네요. 으이차 이런 식으로. 진짜 진짜 잘 만들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약간 비닐에 덮여 있어요. 이런 식으로. 비닐이 이렇게 있고. 이제 이쪽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거 잠깐 넣고요. 음. 여기 보시면은 이제 카메라 닫히지 말라. 카메라 홀이 있고. 여기 이제는 환경을 좀 사랑하지 않는 C2C 케이블하고. 이게 20W일 거예요. 예전에 샀을 때도 저 20W였거든요. 그래서 한번 볼까요. 어디 보자. 아. 아. 20W네. 여기 써있네요. 20W라고 이렇게 써있고. 예. 좋습니다. 이렇게 있고. 뭐 이제 박스는 구성품 끝이고요. 안에 설명서는. 어. 뭐지. 자. 좀 볼게요. 아. 이거 파리가 지나가네. 씨. 영상에 파리가 나오면 안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설명서라든지. 여기 뭐 이렇게. 뭐 다.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애플 제품 이제 많이 쓰시는 분들은. 그래서 여기 스티커인데. 스티커 왜이래 이거. 뭐. 뭐가 이렇게 좀 많이 붙은 것 같은데. 이거 나중에 하겠습니다. 귀찮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있고. 으이차. 나중에 넣죠. 네. 이렇게 있습니다. 한번 요거. 이렇게 한번 뜯어 볼게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아이패드 프로 3세대. 이게 11인치. 그때는 카메라. 원카메라. 이렇게 했을 때인데. 실버인데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예전에는 스페이스 그레이를 구매를 했었는데. 이번에 실버인데. 실버가 아무래도 이런 흠집에는 취약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미리미리 다 봐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알루미늄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전원 버튼이 있고. 카메라 두 개. 사진이 안 나오네. 그리고 이쪽에 라이다 스캐너가 있고. 카메라 있고.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예쁘네요. 확실히. 네. 그리고. 이제 제가 3세대를 썼을 때보다. 이제. 애플에서 항상 강조하는게. 요쪽. 전면 카메라 쪽이. 뭐 이렇게. 커져가지고. 센서가 커져가지고. 이 카메라도 생각보다 커졌네요. 실제로 그때 당시 기억은 안 나는데. 커진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게. 페이스 아이디를 하면 이렇게 따라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있고. 여기 보시면은. 테두리. 요런 식으로. 이렇게 약간 좀. 나뉘는 테두리 느낌이 났네요. 이렇게 있고. 화면은 11인치고. 여기 보시면은. 이 실버로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C타입하고 마이크. 요렇게 있네요. 예. 예쁘네요. 예. 예뻐요. 예뻐요. 이렇게 있고. 전원 버튼은 위에 있고요. 그리고 볼륨 버튼은. 요 옆에 있습니다. 와이파이용으로 아마. 구매했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와이파이용 말고는. 구매를 안 해가지고. 근데. 제가. 이거 켜지면서. 미리 얘기를 드리는데. 요렇게 해볼까요. 미리 얘기를 드리면. 원래는. 와이파이용을 쓰는데. 셀룰러용으로 써도. 나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셀룰러용도. 이제. 데이터 쉐어링이 되다 보니까. 빨리 되네. 예. 그래서 이렇게 있습니다. 이래서. 모든 설정을 끝내고 왔는데. 확실히. 뭐라 말씀드려야 될까요. 뭐. 이제 제가. 큰일날 뻔했네. 여기 이제. 제가. 네일이나. 매장을 가서. 힐링시오드 매장이나. 이런 데 가서. 필름을 붙이려고 그러거든요. 테두리랑. 그 다음에 뒷면. 그리고. 아. 여기 흠집. 흠집인가. 잠시만요. 흠집은 아닌 것 같은데. 아. 지문이네요. 그래서 뒷면이라든지 앞면. 이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도 한 5만원 돈으로 붙였거든요. 그래서. 좀. 붙이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붙여보고. 어. 첫인상은 나쁘지 않네요. 확실히. 되게 빠른. 이제. 120Hz 잖아요. 네. 아이패드 120Hz고. 이제. 화면은 LCD라서. 조금 뭐. 완벽한 어두운 화면을. 이제. 이렇게. 이렇게. 표현을 못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보통. 근데. 저는. 원래 12.9인치를 살려고 그랬어요. 이제. 미니 LED를. 제가. 전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미니 LED를 한번 경험해보고 싶어서. 구매를 하려고 그랬는데. 계속 생각해보니까. 그게 과연 나한테. 정말 맞는 스펙인가. 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왜 이렇게 파리가 맞냐. 오늘따라. 네. 맞는 스펙인가. 이렇게. 받아가지고. 했는데. 11인치 되게 잘. 뭐. 이제. 선물받은거지만. 당연히. 11인치를. 그래서. 정말 좀 좋아요. 확실히. 그래서. 첫인상 나쁘지 않고. 근데. 예전에 쓰던. 뭐. 이거는. 나중에. 이제. 제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11인치. 프로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3세대. 처음 나왔을 때. 11인치가. 헷갈리네요. 그냥 3세대로 통일할게요. 1234. 그래서. 12인치. 3세대를 쓰셨던 분들은. 굳이 바꿀 필요가 없으세요. 어. 그리고 이제. 제가 또. 바꿨던 이유는. 그때 당시에. 돈이 필요해서. 팔았던건데. 판건 둘째치고. 여러분들. 이게. 알루미늄 같은 소재가. 좀 안 좋았던게. 휘어요. 예. 저 실제로 휘었었어요. 한 1년 썼거든요. 그때 당시에. 근데. 이쪽이 휘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얘기도. 제가 나중에. 이. 필름 사고 케이스를 사고. 그때 한번. 또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제 간단하게. 외관을 보여드리거나.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페이스타임 빠르고. 되게 빨라요. 모든게 다 빠르고. 그래서 너무 좋네요. 그래서. 오랜만에 잡아보니까. 가볍고. 되게 좋습니다. 네. 여러분도 뭐. 화면에 이렇게. 전달됐으면 참 좋은데. 전달되는게 좀. 제한적이죠. 네. 그래서. 예. 나쁘지 않아요. 너무 빠르고 좋고. 이제. 제일 기대되는거는. 이제. 제가. 몇시간 전에 올렸던. 이제 영상인데. A12Z 바이오틱셋과. M1칩. M1칩이 그렇게 좋다고 그러더라구요. 근데. 뭐. 이제. 다른 유튜브분들 영상을 보면은. 이제. 호환이 안되서. 아직까지는 좀. 뭐. 이렇게. 성능체감을 못하겠다. 만져보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게요. 아. 너무 좋네요.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을 이렇게 찍고.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뵐게요. 여러분들 안녕.